여긴 어떻게? 그니까 내가 퇴근하면 굳이 여기까지 와야겠냐? 유성 오빠가 너 갖다주라고 엄청 중요한 거라고 안 갖다주면 난리 난다고 난리 난리 아 고마워 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공투성한테 고마워 소리를 다 듣고 나 간다 아 저기 오완별 왜? 너 별일 없냐? 별일? 어 난 있는데 별일 내가 너 좋아해 너 좋아해 어? 뭐지? 어? 뭐지? 어? 갔어 갔어 어? 어떡하지? 별일이 뭐냐 별일이 응? 꽃이라도 주면서 얘기를 하던가 반지라도 사던가 아니 근데 걔는 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이 가지? 와 이게 뭐야 진짜 어?